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가까이 아 멘탈대 가까이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네 저 지구별에서 왔습니다 지구별 아니 딱 봐도 만화 캐릭터 중에 한 분인 것 같아 분위기가 어 지구별에서 왔대 지구별 지구바 아니 어린왕자는 생땡트벨이 그 어린왕자는 그 별 이름이 그 그 그거예요 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나 아 우리 미인분들이 다 같은 아군인가봐요 박수 한번 채워주세요 아니 순식간에 순식간에 다 자기편으로 만들어버리네 아 이분이 좀 경험이 있나봐 방송 경험이 어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저는 저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 무슨 공사요 대인공사 예 콘크리트 굽고 있습니다 아 콘크리트 건설 쪽에 건설 쪽에 일을 하고 계시고 예 아주 미인언니가 왔어요 그죠 네 아주 미인언니 네 미인언니가 왔어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아니 아니 갑자기 이렇게 팬들이 많아졌어 부담 100배 예 부담백배 조남이 김병호 병호씨 아 김병호씨 네 어 자 살펴 가세요 현지언니 예 조심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인언니가 오셨는데 노래를 왜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애인이 꼭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아 애인니 네 많이 고민 끝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아 잘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잘 부르실 것 같아 자 그리고 아까 발음 전에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네 가수분이 어때요 아 너무 잘 부르시죠 잘 부르셨잖아요 현만 좀 들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 얘기 아까 팝송을 너무 그냥 부르신가지고 야 그 얘기하시잖아 지금 아 영어를 내가 좀 했었으면 발음을 못 알아들었잖아 아 돌렸어요 다 다 돌렸어 이걸로 깐다고 그러잖아 아 이쪽은 이쪽대로 또 이제 별도 아니 안 돌렸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비주얼이 비주얼이 저보다 되세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볼 땐 뭐 알 수가 없는데 두분 다 뭐 자 가봅시다 불러줄 노래가 뭐에요 네 마지막콘서트 하겠습니다 이승철씨 노래를 오오오오 그 무대기에 한 저녁 마지막 컨서트 이야 이중철씨 노래는 원래 왜 금지곡이냐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금지곡이거든요 한 번 가봅시다. 무슨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요. 마지막 콘서트 가겠는데 우리 언니분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자 가봅시다. 마지막 콘서트 갑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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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콘서트 박수 마지막 콘서트 갑니다. 박수 마지막 콘서트 갑니다. 박수 마지막 콘서트를 부릅시다. 하늘 위에 있을 너를 바꾸러 나가버리고 노래 끝이 닿지 마는 이제 푸른 이 하늘 위에 바꾸러 나가버리고 노래 끝이 닿지 마는 노래 끝이 닿지 마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게 있어요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무도 없네 다 나갔어요 술 한 병씩 돌려야 돼요 대화할 때 목소리 참 좋네 구수하니 고맙습니다 원더우먼 언니 아직도 집에 안갔네 한 병씩 돌려야 돼요 1번 테이블에서 쏘는 겁니다 네 오늘 아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아